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충돌 사안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국회의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7월과 8월 연이어 치러지는 여야 각당의 전당대회도 살펴봅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조기동 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관련한 특검법이 방금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번 주 국회 상황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최후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는데 결국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후병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했는데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애초에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런지 긴장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도 길어야 24시간이다. 그 이상은 아니니까 좀 버텨보자. 약간 좀 성의 없는 요식행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누군가를 의식해서 최소한의 면피용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수순대로 종료되고 지금 법안이 통과됐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일단 이거 상정돼서부터 필리버스터 또 그리고 본회의 표결까지 예상됐던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예측하셨던 부분이십니까? 네, 공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다 예상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필리버스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약간 희미해 느껴지지 않는 필리버스터라고 할까요. 자는 사람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상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애초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시작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최의병 특검법은 이미 대통령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가 됐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고 제 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이제 항상 제 의결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도 언제 하느냐,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각 당에서 치밀하게 생각들을 할 텐데요. 교수님, 이 제 의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직 뭐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 의결과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19일이 이제 최수근 해병의 사망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 일주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순서, 그 시간 일정대로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대통령이 오히려 좀 일찍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면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맞춰서 이제 제 의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다시 계속해서 이제 여당이 이제 독소조항인 것처럼 자꾸 이제 비판하는 그 지점, 이제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문제를 약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한 번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쪽에서 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뭔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여론의 압박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이제 조정의 가능성, 제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틈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좀 그 틈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좀 커 보이시나요? 뭐 가장 큰 거는 뭐 국내의힘 전당대회겠죠. 전당대회 전후에 당론, 당론,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의 가장 우려는 이제 최상병 특검을 놓고 이게 특검 찬성파와 특검 반대파가 쪼개지면서 국내의힘의 당론이 쪼개지고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국내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 그 온건파와 강경파의 어떤 그 갈등이 가장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추천권을 바꾸는 방식이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도 그것과 연관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어떤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간극이나 큰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보니 그 부분은 그 시점에 유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이 탄핵에 나서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 화요일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틀 만에 오늘 이진숙 신임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야권이 곧바로 관련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가운데 신임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신임위원장 어떤 이야기들이 또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실장님께 이번에는 좀 먼저 여쭤보죠. 방통위원장 인사 문제 갈등이 그냥 이거 또 예고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김홍일 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 자체가 이진숙 전 사장을 신임위원장 후보로 선임한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지난 28일에 MBC 이사회 선임 공고를 방통위에서 의결을 합니다. 결국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MBC와 MBC의 지배구조의 맨 위에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이사장을 바꿀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이 선임되는 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자. 양쪽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진숙 신임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정말 아주 명확하고 노골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또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2인 체제에서 어떤 의결을 강행하면 야당에서는 또 탄핵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다음 사람을 또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그 방송을 둘러싼 두 진영의 시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립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MBC와 관련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른바 복수혈전처럼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시간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비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제 사퇴하면 받아들이고 또 후임자를 임명하는 형태로 2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사실 야당도 작년하고는 지금이 또 상황이 달라져서요. 명분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뭐냐면 뭐 야당 몫으로 추천해라라고 해봐야 2명밖에 안 되고 친여당 쪽 추천 몫으로 들어가신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의결 구조에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차라리 2인 체제의 부당성만 계속 주장하면서 이대로 이제 뭔가 추천을 어차피 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해결책은 없이 이런 굉장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방식으로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MBC, KBS, EBS, 운영진 임원들이 다 바뀔 때까지 이 싸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해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해괴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 상황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든 일반 국민시설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민청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사실이죠. 이것은 청원을 얼마나 많은 숫자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인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어떤 여론에 대한 흐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들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숫자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쨌든 부담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특히 국민청 인터넷 청원이라는 건 아무리 그게 정도가 쉽더라도 꽤 강한 정도의 정치 참여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탄핵의 어느 정도 중도층이 움직이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탄핵으로 가는 교두보다 내지는 민심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 생각하는 탄핵 종국이 약간 한 단계 더 긴장관계를 높여가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민주당 내에서는 스스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여풍을 맞게 되니까요. 하지만 국민청원이라는 걸 어떤 명분 삼아서 내지는 어떤 이게 여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국회 내에서 뭔가 국민청원 청문회를 하자고 그러던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정책 내 위원같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떤 국민 스포츠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공건히 떠들 정도가 되는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는 걸로 좀 돼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창원 또 그 숫자, 의미 어떤 것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여론전의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또 뭔가 목소리를 낼 통로, 창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표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정부 여당 쪽에는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메시지 자체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유신 시절 또는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이른바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할 때 보통 이제 서명운동의 형태로 사람들의 열망을 모았다면 오늘날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이제 청원의 형태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목소리를 이제 모으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걸 너무 이제 과소평가해서는 좀 곤란하다. 중요한 건 답답해하는 마음.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일단 뭐 방금 이제 뭐 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탄핵에 대해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문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지도 굉장한 변수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2일에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서 법사위에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헌재가 실제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전으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의 속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는 이게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민주당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명확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명분이 약해서 대법원에게 이게 인용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가장 진도가 빠른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그게 9월 6일에 변론 종결이고 아마 10월쯤에 이게 선거 공판이 있을 예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 일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고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검사에 대한 탄핵이죠.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단순하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것을 떠나서 직무가 대법원에서 인용이나 기각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압박용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좀 더 유지하거나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싶으냐의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리하느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압박을 하면 할수록 좁아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당이 분열되면 탄핵으로 되고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뒤에는 국민 보수 정당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의 몰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어떤 강대강 대치 내지는 탄핵으로 가는 긴장관계가 높아지면 질수록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론 내지는 강경론이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중도층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낮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윤석열 지지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 탄핵이 힘들다면 검사 탄핵을 동원해서 어떤 긴장관계를 높이는 게 꽤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주는 무거움, 엄중함 이런 걸 봤을 때 역풍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풍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에 과하게 엄숙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깨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처럼 수시로 하고 그러면 그건 좀 정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검사와 같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 때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도 조사를 한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 사실 불러서 청문회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이제 의혹 수준에서 지금 어디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혹의 경우에는 좀 심하면 이제 음모론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뇌피셜 뇌 안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실제로 믿고 막 공격은 하는데 입증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입증을 못하는 이유를 강제 수사권이 없고 검사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보조가서를 붙여가지고 이제 또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역풍까지 불려면 굉장한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지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허무 맹랑한 방식으로 이제 갑자기 뜨금없이 탄핵 의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여론몰인데요. 이건 일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발언했던 거랑 약간 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사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도 일정한 편견이 생겨서 이제 뭔가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게 검찰발로 받아쓰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걸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했듯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서 뭔가 추궁하면서 그런 이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뭐 두 분 다 이제 뭐 가능성인지 이런 것 말고 그 외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또 그런 이유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또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월과 8월 이제 여야 각 정당들은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입니다. 오는 23일인데요. 이날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2일에는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어떤 것들이 좀 귀에 들어오셨는지 또 어떤 태도들이 좀 눈에 보이셨는지 좀 궁금한데 실장님 비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전 토론회보다도 국민의힘이 결국은 친윤 대 반윤 내지는 친한 대 반환으로 굳어지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같았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4월 총선에서 참패당한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 참패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없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서 멀어졌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게 결국은 친윤 반윤 내지는 친한 반환으로 나타나는 선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어찌 보면 당 보수 정당 내부에서 국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라는 그런 미래를 정립할 건가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보다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의 발언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정권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눈길을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 쭉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방금 실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보들 간에 아주 명확한 입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비전 발표회의가 그런 것들이 아주 공식화되는, 입장이 공식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문의해 보셨습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비전이라는 게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당대표하고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내다보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권 연장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정권을 연장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인데 하나는 당정관계라면 다른 하나는 결국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른바 80년대 대학을 다닌 정확하게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10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당의 주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이 쏘아올린 그 세대 교체의 바람을 한동훈이 이어갈 것이냐 이런 성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구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젊어지는 쪽을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런 노령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대가 계속해서 그 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인지 이게 사실 첨예하게 맞붙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당권 권력 다툼만으로 볼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앞날 또는 당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꽤 의미 있는 논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대별로 차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많이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말씀 또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당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세력, 어떠한 세대가 등장하고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게 비전 토론회라고 해서 실제 어떤 거창한 비전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아주 논쟁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보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사람들의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버린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놓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잖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싸움판에서 점잖은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은 좀 빠진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일어나거나 특히나 아쉽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결국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의임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 집단들의 지지세가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령자 집단인데요. 고령자 집단이 특히 60대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60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60대 집단이 더 이상 은퇴 연령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공 부분,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일자리고 노인에 대한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큰 정부에 대한 선호도나 아니면 지자체에 대한 어떤 공공 영역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것과 괴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건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지지자들을 어떻게 붙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죠. 대표적인 게 수도권에 있는 40대 유권자들인데요. 그런데 아니면 조국 혁신당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 40대, 40대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의 낙차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낙차가 크면 클수록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야기인 즉슨 반국민의힘 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한 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표를 어떻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이번 그래도 이야기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 그들 중에서도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을 크게 느끼실까요? 맥락을 빼고 보면 아쉬운 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 당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위태위태하니까 그게 더 중점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떠맡아야 될 과제라는 게 그것이 주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더 맥락을 넓혀서 보면 그래도 여당인데 여당 대표면 그래도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리인데 뭔가 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계속 불을 유지할 것이거나 생산력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 토론, 이런 것들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였나요? 이렇게 약간 화두처럼 던졌던 지구당 부활.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에서 활동할 미래의 정치적 인재, 자원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다 공무원, 고위공직자 다 하다가 인생 이모작, 삼모작으로 그냥 뛰어드는 이런 형태 말고 본인도 그렇게 했지만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뭔가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화두는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토론 대상이, 토론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과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낼 것이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파전이 확정되고 나니까요. 이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 반 한동훈 구도 명확해졌습니다.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방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 득시를 굉장히 따져보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발언의 수위라든가 아니면 발언의 횟수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득시를 서로 따져볼 텐데 결국 이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 계속 되어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유리하고 도대체 누구를 전략적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말들인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말들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정서에서 배신자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청와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좀 강력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원래는 지금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치의 여건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점점 비윤에서 반윤으로, 반윤 내지는 절윤으로, 내지는 배신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되면서 이제 대표로 나설 정치적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표로 나오면서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오히려 형성이 되는 그런 국면이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이 배신자라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중요한 거는 1위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2위 싸움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가 아니라 2차 결선 투표로 갔을 때 50도, 50 싸움 양자 구도로 갔을 때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2위 후보 입장에서는 강량하게 나갈 이야기할 유인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도전자들 입장, 도전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의도야 뻔히 알 수 있는데 본인도 실수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하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정작 배신하지 말아야 될 대상 국민이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배신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자승자박한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네 중에서 누굴 가장 민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인데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게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스스로 약간 정신 승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특한 방식으로 사안을 해석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봉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버리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보수 정당의 또다시 악몽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계속 이기적으로만 가도 안 된다고 하는 불안함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고 차별화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과 새로운 차별화된 당대표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는 식의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일 거라고 믿고 싶어 할 정도로 지지자들은 뭔가 이 국면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배신자로는 최혜병 특검법으로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최혜병 특검법 전략.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최혜병 특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신자로는 더 세죠. 배신자로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더 공세가 강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까지 별다른 타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큰 타격이 돼서 상황이 역전되거나 큰 반전을 가져왔다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또 어떻게 그러면 들고 나온 전략인 건가 무엇을 노린 전략인 건가 좀 궁금한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워딩이었다고 보십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또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문제 중에서 가장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 지지층에게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덜한 게 사실 최혜병 특검입니다. 나머지 사건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가 없거든요. 글모어는 지금 걸려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는 적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다. 내지는 나는 미래의 보수 정당을 이렇게 바꿀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마 최혜병 특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린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상대방을 결국은 반한 프레임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도 어느 정도 깔려있는 거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동훈 후보가 차별화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으로서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속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여당 원내의 친륜 의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본인들이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안에 대한 약간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특검 찬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한동훈 후보와 함께 약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원내와 원외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을 과연 얼마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본인이 원내 의원들한테는 따당하고 고립당하면서 원외에서 힘을 지지를 받은 이런 양상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쉽게 풀기는 힘든 그런 사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외학관 실장님께서 2등이 중요한 선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측해보시기에 결선 투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게 결국은 여론조사 20%고 대의원 80%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80%인데 권리당원에 대한 민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에는 50% 이상을 투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 권리당원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수도권이 37% 그다음에 영남 지역이 4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한 당한 파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6, 37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이 다 권리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모집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수도권 비중이 높고 이 수도권 비중이 높은 건 다 원외 비중이 높고 상당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영남권에서 그러면 영남권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직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반 한동훈 전선을 펼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1위가 된다고 한다면 1차하든 2차에서든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정치권 소문 다 나는 정치권에서 상대방 후보, 원희룡, 특히 원희룡 후보, 원지사 쪽으로 줄을 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광역 의원들한테 명확한 시그널이 없을 때 권리당원들의 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보면 반한으로 그렇게 다 쏠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힘 전동적인 지지자들 내지는 내부에서의 가장 불안한 것은 당대표가 대통령과 싸워서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세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언제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1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한 반 정도 되고 2차까지 가는 게 한 반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예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의 표심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유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지 한 1, 2주 됐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피드백이 돼서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한 번의 과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여당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분위기는 좀 잠잠한데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도전을 할지 좀 궁금한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김두관 전, 김두관 의원의 도전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님이 약간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비명계, 특히 86이라고 하는 어떤 총학생 전대업 세대들의 지지를 얻느냐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친문계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는 출마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결국은 김두관 의원이 본인 어떤 정치적 생존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앙경제에서 잊혀지고 김포에서 양산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변방으로 내려가 있는 어떤 지방 의원으로서의 갇히게 되는 걸 어떤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한 출마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적인 합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그리고 혹시 다른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 저희 교수님께는 매주 거의 여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론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있는데 그것은 경합적인 방식의 경쟁자가 아니라 뭔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의 경쟁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데 당대표로 누가 나갈까 약간 되게 희생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10년 후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선보이는 형태로 당 내에서 이렇게 약간 발굴 형태로 출마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도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단독 출마를 했을 때 찬반을 물어야 될 것인지 그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과반 참여가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도 오히려 예전에 이제 말하자면 평민당 이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쭉 당을 장악하고 계실 때에도 약간 형식적으로 돈 줘서 누구 출마시키고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일단 당원들이 보시기에 뒤에서 칼 꽂을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인식구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사시에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야심을 품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은 고통이다. 그만해달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는 당내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적도 나왔던 사안이긴 한데 타이밍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좀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지기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요, 교수님? 시각이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고충을 정치인들이 다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과 팬덤의 관계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인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방식이 있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로 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에 대해서도 특히 매체의 수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악플은 기본이고 심지어 아주 직접적으로 전화까지 하는 상황이 닥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지지의 강도와 열기가 뜨거울수록 매우 다루기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사당화하려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서 나쁘게 장악한다 이렇게 묘사할 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인지를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른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인기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고충의 표현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자제를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SNS 메시지의 정도면 꽤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성장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팬덤에 기반한 사람이고 원래 정통들, 정동연과 통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서 팬덤을 어떻게 조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 일련의 요즘의 정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의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 제도 하에서의 어떤 권력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좀 더 옛날의 팬덤보다도 좀 더 제도화된 방식으로 이걸 바꾸지는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상은 가능하겠죠.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오히려 더 지금 당대표 선거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10명 이상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출마자는 지금 더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비전보다는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는 충성 경쟁에 바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최고위원 선거이고 사실상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당해서 주류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인데 최고위원 선거에서까지 이재명 대표 보호를 자처하고 나서고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하는가를 읽고 움직이는 거죠. 이번 이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표를 동원해서 후보가 되고 이런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직을 철저하게 움직여서 해본 분들이 나중에 토로하는 것은 자기들이 파악하지 못한 바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더 강하게 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말하자면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들이 계산 가능한 조직표를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출마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 좋으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람이 불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최고위원 선거 직전까지 나에게 주어질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 뛰어들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원들의 다수가 되게 비슷한 지금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뭐 자연스럽고 다만 이제 거기서 다 비슷한 의제에만 집중하는 후보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건 조금 이제 당 자체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아쉬울 수는 있겠죠. 네. 그 최고위원 이야기를 하면 또 호남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출직 호남 출신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나오지 않은 지 꽤 오래돼서요. 지금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서삼석 의원 또 송갑석 전 의원이 도전을 했다가 모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지역에서는 호남 출신 최고위원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광산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금 이번 주에 출마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료에서는 전북전주의료에서는 이성현 국회의원이 지금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호남 최고위원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좀 가능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앙정치에서 임지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치의 우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냐를 따져보면 지난번에 어떤 서삼석 최고위원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이분들보다는 꽤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출마자들이 중앙정치에 특히 권리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느냐 내지는 중앙정치에서 얼만큼 잘해봤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좀 의문이 꽤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호남목 최고위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호남 전체의 의지가 모여서 누군가를 만들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셨던 것들인데 예전에 보면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누가 출마했으니까 광주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목이 되는 게 어떤 명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그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꽤 물음표가 붙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호남 총의가 예전처럼 모아지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전국 정당화의 이면인데 민주당 아까 국민의힘 상황도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수도권 정당으로 변한 지가 꽤 됐죠. 그런 의미에서 호남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전국 정당화가 되면서 수도권 당원 비율이 워낙 커졌고 그리고 사실 지지자들의 정치 학습의 과정이 유튜브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더 전국적인 이슈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출신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오히려 밀리는 거죠. 같은 지역에 있는 당원이 같은 지역에 있는 후보를 오히려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오히려 전국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후보들이 다 비슷한 선명 경쟁을 하고 있고 또 10명 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위 안에 들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제 3당인 조국 혁신당 오는 20일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조국 대표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조국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대부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구지회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연임 선택한 이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당명에서부터 이미 조국 정장관, 조국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후광에 기댄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의원이 대표에서 빠지던가 빠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조국 의원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책품을 내세우는 게 적합한 상황도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내가 이 대표자에서 물러나겠어라고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의원이 대표를 맡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자도 지금 경쟁을 하겠다고 나선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추대 분위기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연임 배경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 때도 대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 취지의 계속 일관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까지 짧지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답답하고 뜨거운 공방만 오가고 있는데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답답한 국민들의 속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언제쯤 보여줄까요?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